제8창 flowControl입니다. flowControl은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흐름제어 대표적인 게 if-else 문장입니다. if-else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typescript나 javascript, python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loop는 조금 특이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못보던 건데 형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살펴볼까요? 먼저 muteCount해서 0이고 u32 프린트 라인이 되어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출력이 되겠죠? 루프는 인파이 나이트예요. 기본적으로. 루프라고 하는 것은 무한 루프가 됩니다. count 플러스 1에서 count가 3이 되면 이것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if 문장은 통과해서 바로 위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1 돌고, 플러스 다시 돌아와서 2 되고, 3이 되었을 때 여기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3에서 print3라는 말 출력을 하고 continue가 있죠? continue가 있으니까 바로 이번 루프의 나머지 부분 여기 있잖아요? 얘를 통과해서 바로 다시 5루프가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4 다시 출력하게 되죠? 4가 출력하게 되고, 5가 출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멈추느냐 하니까 5가 되었을 때 멈추는 겁니다. 5가 되었을 때 break 하면, break는 여기 if 문장에 속해 있는 이 루프, 외부의 루프죠? 루프를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면 이렇게 나오죠. 1, 2, 3 대신에 3가 나오고, 4,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ok, that's enough, 얘가 5일 때 걸린거죠. 그죠? 이게 루프의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리고 nesting라벨인데, 루프 속에 또 다른 루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 루프, 안쪽 루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죠? tick에서 outer, 이것이 루프의 이름이에요. 명칭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붙여 놓는 거예요. 라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쪽 루프, 바깥쪽 루프를 서로 지칭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break, 특정한 조건에서 break에서 out를 빠져나가라고 되어있죠? 그럼 out를 루프니까 여기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볼까요? 그래서 돌려보면, 처음에 intled out 루프 출력되고,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루프 들어와서 intled inner 루프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break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끝나고, 그죠? 끝나고, exit the out 루프, 루프 이 부분도 생략하고, 빠져나왔으니까 이 루프를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다 빠져나왔어, 남아있는 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 출력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 inner 루프인데 빠져나오는 게 out이 아니고 inner 를 빠져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출력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로 오죠. 그죠? 여기로 와서 intled out 루프하고, 그 다음에 inner 루프 들어가서, 또 inner 빠져나와서 다시 intled out 루프하고, int 빠져나와서, 이거 누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 나오고, 얘 나오고, 빠져나와서 얘 출력하고, 그죠? 그리고 얘 나오고, 다시 얘 출력하고, 또 얘 나오고.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 한번 돌려볼까요? 끝도 없이 돌아가게 되죠. 그죠? 컨트롤 c s 중단시키겠습니다. 출력되는 거 보시면은, 결국은, this point will never be reached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출력되고, exited the out 루프는 안 나타나죠. 여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루프가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리터닝 프람드 루프, 루프 자체도 expression입니다. 놀랍게도. 놀랍게도 루프도 expression이에요. 따라서 value를 return합니다. 이렇게 리턴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다음에, 이렇게 리턴할 밸류를 지정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뒤에, colon이 붙어있어요. colon이 붙어있어서, 처음에 카운트는 0이고, 그리고 1, 카운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을 추가해놓기는 낫겠네요. 프린트. 음음음. 그래서, 카운트. 헐. 영, 타이핑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카운트. 자동완성 기능도 안 먹히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보죠.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쭉, 1, 2, 3, 4, 6, 7, 8, 9, 10. 리턴. 어설티이퀄을 통과하죠. 패스. 이게 만약에 통과하지 않으면, 에르메시지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고생됩니다. 리턴하는 값이, 카운트 곱하기 2. 카운트가 10이 됐을 때, 이거 루프는 끝나고, 리졸트에 20가 담기게 되죠. 그죠? 리졸트는 20. 카운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얘도 프린트 출력해보면, 카운트는 뭐 10이죠. 자, 이게 기본적인 루프 방식입니다. 이어서, while도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딱히 뭐, 어민이 두겁고, 포루프 같은 경우, 포루프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보시면은, 이거는 별도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